원로 배우들의 대변신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아들 컴퓨터로 주식을 확인하려던 순재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히 야동에 눈뜨게 된 순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동 감상에 빠지는데 다음날도 역시 빈 집에서 혼자 야동 감상 중 정신없이 야동보다 기쁘게 딱 걸렸다 이렇게 해서 반성한 야동 순재의 캐릭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야동 야동 야한 동영상 연기 인생 최초로 야동 찾는 이순재의 코믹 연기 그리고 애교 무늬를 탄생시킨 국민엄마 나무니의 변신 오늘이 아마도 당신이 무늬한테 옷 사주는 날인 것 같은데 여보 여보 무늬는 옷 사고 싶은데 사줄 거지 여보 어디 봐 얼른 어? 옷 사주려고? 얼른 얼른 외출 준비해 응 히트콤을 통해 그동안 숨겨온 애교 필살기를 선보인 나무니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 히트콤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은 연기파 배우들의 재발견이었다 맞아요 히트콤을 통해L ط이네요 여자리 입애면 이리 연기하여놀